검찰총장 시절의 이종성 이종성은 대한민국의 법조인이며 정치인이다. 해방 후 검찰총장과 대법관 국회의원 을 역임하였다. 이종성은 1890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1914년 보성전문학교 법과를 수석 졸업하고 1922년 제1회 조선 변호사 시험에 수석 합격하였다. 21동 아일보 제7173호. 보성전문 동기동창인 허정과 각별한 관계였으며 장택상 전구영 조병옥과도 평생 우정을 나누었다. 주당 박호병이 그의 장인 이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사건을 맡아 항일변론 최일선에 나서 김병로 허헌 이인 등과 함께 항일민족 변호사로 활동했다. 1923년 11월 최초의 사회주의 재판이라고 할 수 있는 신천지 필화사건으로 기소된 박재호 유병기에 대한 무료 변론을 맡은 바 있으며 1928년 참의부에서 활동하다 서울 동소문파출소와 백사면 주재소 등 4차례 경관파출소를 습격한 혐의로 체포된 이수흥의 변론을 맡기도 했다. 1928-1929년에는 대한통의부 소속으로 독립운동 군자금을 마련하다 체포된 유택수 유순수 형제의 재판에서 그의 명별로는 재판장 검사를 포함 재판정 내 모든 사람을 감동시킨 것으로 유명하다. 또한 1929-1930년에는 중국에서 국공압작과 반제국주의 운동을 한 혐의로 체포된 여운형 사건의 변호를 담당했다. 해방 후 대법관 검찰총장을 역임하였고 1948년에는 국회 내의 반민특위 검찰관으로 선임되었다. 제2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으나 1950년 6.5 발발 직후 납북되었다. 증언. 1970년 장남 이상우 증언. 1979년 10월 30일 센터사 발간 허정 회고록. 내일을 위한 증언. 그러나 북한에서 그의 별세를 서거라고 높이며 평양 룡성의 재북인사의 묘에 안치되어 있는 것으로 인해 월북인사로 오인되기도 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